김당하는 데가 있거든? 예예. 아, 그래요? 안녕하세요. 드디어 너무... 안녕하세요. 우리가 한 번 할까요? 네? 반갑구만. 반가워. 반갑구나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손 좀 잡아봐야 돼. 이뻐 죽겠어. 아유,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아, 더워진 거라요. 무슨 일을 가면서 어디? 선거 나가는 것 같네, 아이고. 사랑해. 사랑해. 먹을 거 있다 그래서 들어오긴 했는데. 맛 좀 보고 가세요? 네. 들어가십시오. 와, 너 왜 이렇게 행복해지지, 갑자기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잡으세요. 넌 여기서 봐봐. 어디부터 젓가락이 안 돼? 저는 무조건 고기부터 가지고. 네. 고기야? 음! 내가 이거 있잖아. 응. 싸서 먹었어? 고기만 먹어도 근데 식어도 맛이 나요. 오, 또 온다. 응? 큰 거 온다. 찌개예요, 찌개. 우와. 저기 안 익은 배추찌개인 거예요. 아니, 이걸 또 지원이가 못 먹는다는데 참 가슴이 아프긴 한데. 왜냐면 또. 이거 자체로 맛있어. 네? 자체로 맛있어. 뭐야, 이게? 뭐야? 하하하하. 하하하하.